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의 발다키노가 10개월 동안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곧 일반에 공개됩니다. 성베드로 대성전 수석사제 마흐로 간베티 추기경은 현지시간 8일 기자회견에서 복원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7일 대중에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공사 진척 상황을 보러와 작업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복원은 1758년 이후 처음으로 내년 희년을 맞아 진행됐습니다. 발다키노는 바로코 양식의 걸작으로 높이 29m, 무게 37톤에 달하며 복원 작업에 70만 유로, 우리 돈 약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